안녕하세요 햇빛을 잘 받은 애와 안 받은 애의 같은 품종인데 꽃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이건 뭔데? 클루엔 스프링이 이래 많아? 진짜 잘 거야 얘는 짐승이야 초록이 피잖아 꽃 이게 햇빛을 완전히 받은 애는 살짝 분홍빛이 띄는데 얘들은 약간 초록빛이 뜨면서 이러네 왼쪽이 근데 좀 더 이쁜 것 같아 이런 느낌 프릴이 엄청 잘 돼 있네 겹은 그렇게 안 많은데 꽃 색깔도 특이해요 초록색 빛 좀 나고 수정이 좋겠다 라임 라이트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이게 근데 햇빛을 받고 안 받고 이파리 색깔만 차이 날 줄 알았는데 꽃 색깔도 차이가 나네 꽃 색깔 여보 온도도 그렇고 더워지면 더 진해지고 비로져도 진해져요 아 온도도 그렇고 햇빛을 많이 받고 안 받고 온도 때문이야 온도도 있고 햇빛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비료를 많이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도 꽃잎 색깔이나 모양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거네 빌어 먹으면 꽃 색깔이 달라져요 우와 근데 진짜 사진상으로는 잘 모를 것 같아 직접 봐야 알지 땅꽃진 줄 알았어 이거 있을 거 예쁘다 이건 진짜 예쁘네 이거 약간 좀 카메라에는 좀 노란빛이 되는데 실제는 연두색이 나오면서 진짜 예쁘네 초록잎이라서 이파리색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했었는데 꽃은 괜찮은 것 같아요 클로에스 프링 이쁘는데 예쁘니까 내가 늘려놨지 삽목했지 클로에스 프링 입니다 이상 그늘진 곳과 햇빛이 잘 드는 곳 꽃잎 색의 차이였습니다 골든핏꽃 이것도 여기 식구백 다음부터 같이 마실거움이 애들 사과 요즘 나은 소음 액 장애 부분 저는 저 4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